앞으로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혜택이 확대되고 협의 절차도 간편해집니다. 강원도는 강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강원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 개편안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수료율 등 대행금융기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. 개편안은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